현석입니다. 저는 바로 신입고 9기 대비는 22시기에 이렇게 건너가신 곳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배워받았습니다. 제2회 한강 전구부터 다행히 참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해당합니다. 네, 목표로 열차하셔서 수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 수사하시면 더욱 좋겠죠. 네, 신사기술은 가창격, 무대면허, 가능성, 합산, 10점 마켓으로 진행됩니다. 네, 노래는 1절간 부르시고 신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영 신사위원님. 네, 일어났습니다. 택배 노래강사 경기용 신사위원님. 올해 생신 가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신사위원님. 노래강사 경기용 신사위원님. 위기 이 가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아 심사관위원님께서는 무디하게 도움들께 커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호연 심사관위원님 노래강사 경량 6년에 주인식대군관의 추후 유지수 도로관을 준비 중에 계신 가수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강 전북도로과연회를 주최하신 한강엔터테인먼트 한동완 대표님과 강용숙 부대표님께서 뒤에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또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소 관계에서 조회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기다리고 조회하시던 대상의 인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